앞서 계신 4분도 어느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사표가 수리됐고 이런 조치가 곧바로 이뤄진 걸 보면 대통령실로서도 최근에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여론의 추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대부분이 2기까지 연임을 안 하시고 다 관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젊음이라는 게 벼절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헝 글씨가 돼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영화 은교의 대사 같기도 하고요 김한길 위원장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 메시지도 메시지보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가는 풍문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뭔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치르기에 좀 힘이 붙이면 비대위원장 김한길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의 밑그림을 다 김한길 위원장이 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선 김한길 위원장은 예전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하고 또 정책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더군다나 정치를 하면서 보통 별명을 질약가 전략가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계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쭉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당을 만들어보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해봤기 때문에 정치권에 돌아가는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이슈를 던질 때 즉 대중들에게 어떤 이슈를 던져야 될지 어떻게 정책을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꽤 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이 통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아젠다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교수분들이나 등등 이런 분들로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축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정치나 이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원로그룹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가장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만난다 대통령이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김한길 위원장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이 전체적인 정치권에 돌아가는 것, 여권의 세심 문제라든지 총선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김한길 위원장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실용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김기현 체제가 있기 때문에 당에 바로 가는 것 자체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구원투수 중에 한 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출신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에서 당시에 안철수 의원하고 함께하다가 떨어져 나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함께 지지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본인 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분명하고 또 너무나 윤 대통령과 어떤 윤심이 작용한다 이런 또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등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의 행복까지는 주의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돌발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 국민의힘 혹은 용산 대통령실 최근에 더 민생으로 가겠다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반성 혹은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치권의 여러 공회 중에 하나가 바로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박정화 대변인 아이디어라고 저도 들었는데 정쟁 현수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현수막 모두 철거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런 민생 중심의 정책을 피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여러 해석도 좀 있고요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반드시 저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화 수석대변인이 굉장히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동네에도 저런 거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내용이 공감이 되고 보면 설득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내용이 어거워지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까지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거 붙이는데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법 돈이 쏠쏠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환경오염이에요 저거 뭐 며칠 붙였다가 뛰면 그거 다 어떻게 또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진짜 이제 정당 내에서 그 다음 또 소통 창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그 제발 좀 선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표 얘기와 그리고 여권에 지금 돌아가는 변화의 조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